대화가 필요해 좋은 대화가 필요해 아무자 희네 이래 못 살 것 같은데 왜? 왜 여행이 안 왔나 그랬어 아 아무자 맨날 밥만 먹자 반찬 줍니까 예 밥만 먹어요 반찬도 없이 네 반찬 먹자 여보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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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도시락 햄 싸다라고 했는데 안 싸준 김치만 싸잖아 햄 싸다라고 해 계란말이도 먹고 싶은데 김치만 계란말 뭐 엄매네 맨날 도시락 빨리 나라고 엄마가 무슨 도시락 하는데 이래 아 굳이 마시지 마세요 난 두 분 만들어 왜 두 분 만들어 저 이거 못하겠어요 아 맞다 아버지 저 이렇게 가습게 다 먹었고 그랬는데 영화나 보고 형 형 요즘은 그 그 막 막 해가지고 막 빡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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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당신이 정답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아버지 뭐 셰업 야 형 소민 왜 아.. 얘가 다운데? 하하하하하 얘는 뭐야? 계속.. 계속.. 소민 나와!! 왜? 휘쓱.. 야! 좋은 말 할 때 나와 야! 물건을 찢어! 왜!! 야! 자! 여기가 있어! 어.. 태권봐! 니 나와대! 나올 수 있어! 나와라! 니 나와라! 나와라! 진짜 사투리를 그렇게 쓰는 거 아니야? 진짜 사투리를 고마워 빈정민 나와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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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소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고맙다 말씀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